그것도 염두해두죠 회피할때 방패쪽으로 피하고 때리고 그리고 한대이상 때리지 말고 세가지 유의점이에요 피하고 때리고 한대이상 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방패쪽으로 피하고 대쉬는 자 두방 일단 치구요 오케이 확실하지 않아요 피해 피해 자 한대치고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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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대치고 확실해 피할준비 피하고 자 확실해 이번에도 한대치고 피할준비하구요 자 피하고 자 바로 하지마 자 확실할때 한대치고 피할준비하고 방패쪽으로 피하고 자 피하지마 때리지마 자 마법겅 확실하게 한대치고 이렇게 두번째 아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자 확실할때 때려 자 두번째 안 한대 때릴때 자 마법겅 낸yin 한대 때리구요 오케 오오야 지금 안대 오 에너지 Bay 에너지 에너지 한 번만두 Work 세..삼단 공격 한번만두 으아아아오악 마법겅 한대 때리구요 오케이 오오오 야 지금 안돼! 오오 야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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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번만 더 그거 3단 3단 공격해라 한번만 더 3단 공격 어이구! 아아 아 먹어야되는데 에스트를 먹을 그 타이밍이 잘 안나와서 잘못먹으면 어차피 한 그 한대 먹으면 죽어서 두대면 죽는데? 한대 맞으면 에스트를 빨아야되는데 에스트를 빨은 사이에 죽을 확률이 높아서 아아 야 달려 달려 아참 나 달리는 것도 있었지? 달리기가 있었지 참 구르기 말고도 맞아맞아 맞아 달리기 있었다 자 세봐요 오오오 오오오오 오케에 한대 때리구요 자 오케 지금부터 두대 때리고 이거는 세번 세번 연속도로 두번대 때려도 돼 자 이때 두대 때려 아 두두대 아니면 한대만 때리고 달려 달려 자 마법검이에요 한대 때리고 오오오 자 3단계 이케 한대 때리고 못 달려 오오 오오 안대 안대 지금 때려 지금 때리면 안되지 자 에너지 먹고 마법검 자야야야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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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단계 두대대로 돼 잘하며 안돼 안돼 아 지금 피하면 지금 때리면 안되는데 지금 때리면 안되는데 딜 딜 딜을 숨 내다가 마법검 한대 때리구요 3단계 3단계 한대 때리고 tbsp 일뿌 obese 오케 잘 피하고있어 자 피하고 피하고 pret 자 한 대 치고요 피하고 오케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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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대 때려 일개야 두대 때려 자 잠깐만 재밌는거 하나 발견했는데 오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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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거 안 재밌어 안 재밌어 안 재밌어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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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ㅇ 어 지금 죽을거야 했다 마법검 오케에에 3단계? 아 3단계 아니다 아아아아 아아 야 피해야지 구매에서 한번에 어서오세요 야 지금은 좀 아까웠지 아까웠죠 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애 지금 좀 아까운 것 같애 다운 느낌이에요 잘하면 이번에 깨겠는데 그리고 내가 아까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저 발견은 아니고요 발견이 뭐냐면 제가 달리기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르기 말고 처음에는 구르고 두번째부터는 달리기로 피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처음엔 세방 일단 피하구요 첫방 피하고 자 3단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지금 왜 때려 딜 야 딜 욕심 내기 말라니까 3단할 때까지 기다려 4단 3단 그치 띄야 사 3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어떻게 피한거야 저거 자 마법권 자 3단 아니 3단 아니에요 3단 아니에요 자 방패하고 한대 때리고 자 방패하고 한대 때리고 에너지 먹고 자 3단 다음 3단 에너지 먹고 자 방패하고 한대 때리고 자 바로 오른쪽 3단 3단 어이고 아니 야 야 야 야 폭식인데 이거 폭식? 마법 자 한대 때리고 어어 3단 자 피하구요 어 얘네도 잘 왔어? 배엄 grandma 자 에너지 먹고 아니하 aller 오오 야 에너지 나 숭말당하게 있어 에너지가 아니라 에스트로켄술개연 그냥 빈 병을 먹어서 38 흐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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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타이렌드님은 언제 오셨지? 지금 왔는데? 방금 왔어요? 예, 안녕하세요? 어? 내가 처음 알려주는 거 많죠 여러분들? 예, 이렇게 되면 이런 모션이 나온다는 것도 알려주고 참 이게 건수, 이게 지금 권실이란 방송이야 근데 죽어도 스테미널은 안 떨어지네? 그러고 보니까 아,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는데 이게 뭐야 근데 완전 패턴이 보이긴 해요 이제 아 늦었다 늦었다 예 지금 두 번은 못떼어요 세 번은 못떼어요 자, 한 대 때리고 오호! 피 한 단계? 3단계 한 대 때리고요 자, 피하고 자, 방패 한 대 때리고 방패이 뭐네도 아, 이번엔 3단계? 3단? 아, 2단이네 2단이 자장실 없지 하나 둘 셋 자, 폭죽에 당하지 않아 이제 마법검대 한 대 때리고요 하나 둘 야, 2단은 안 돼 2단은 안 돼 2단은 안 돼 자, 방패? 방패 할 것 같았어 자, 한 대 때리고 자, 2단계 3단계 한 대 때리고요 한 단계 아, 뭐야 한 벚, 한 벚 피시켜두고 말잖아 어, 마법검이다 아! 오호호 자, 2단계 2단계 폭죽 3단계까지 어디에 다 피한 거 호란한테 죽었냐?